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입니다. 최근에 아침 방송은 좀 쉬고 있구요. 정기적인 방송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때 당분간은 그렇게 방송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2900 코스피 2900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저번주 2900을 훼손하다가 또 급반등을 해내면서 다행히 22선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코스피 모습이구요. 코스닥도 스트레이트로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다가 주 후반부터 강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닥터캐는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 크게 빠지기 전 미국 시장 낙폭 제법 나올 수 있는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11월 22일날 아침 방송에 보면 나올텐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그런 생각 좋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조정에 대한 염두를 항상 마음속에 좀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강하게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아우존스가 먼저 흔들리는 거 보인다. 흔들림을 보인다. 나스닥은 여기 정도였거든요. 다하고 좀 흔들릴 때. 그래서 미국 시장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 했는데요. 그대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장이 굳이 나빠서라기보다 강력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전진보다는 더 해야 되니까.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고 충분히 소화를 해내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또 조정을 좀 받고 한 단계 레벨업. 여기서 과연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적당히 받고 레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지금 테이퍼링의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라는 마무리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잘 받아들이면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 전환해 버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 방송에서 강하게 매수하라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관망하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세가 나오면서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다시 해외여행 내지는 해외에서 입국자들 10일 동안의 격리 조치 다시 시행하겠다. 이런 부분들 해외에서는 국경 봉쇄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위드 코로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크게 무너진 부분도 같이 시장 약세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점은요. 추세를 따라라 이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라. 그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요. 강하게 반등했다가 이제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수권에서 박수권 유지하지 못하고 한 단계 레벨다운 또 저점 이탈하고 레벨다운 하려다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안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추세가 이렇게 하락적으로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하락 추세 중에 반등 구간이다. 그렇다면 위에 삼천 인근이 60일의 저항권이고요. 그 위에는 또 삼천오십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천구백이 강력한 지지였다면요. 삼천오십은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 지지가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저항으로 자꾸 역할을 하면서 잘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천구백을 지지를 세 번, 네 번 하다가 무너졌죠. 반등하긴 합니다만 이 지지는 탄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주 상황에서는요. 삼천오십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하면서 여기를 돌파해낼 것이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전망합니다. 연말까지. 왜냐하면 최근에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북클로징이라죠. 일단 펀드들 자신들의 수익 정리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나가는 입장이지 강하게 매수하려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기관은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한쪽이 기관 외국인 중 한쪽이 매도를 하면 강하게 뛰어넘기 힘듭니다. 이런 저항때를. 그러나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물도 누적으로 보시면 선물도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흔들어 제낍니다만 평소에 강조 많이 합니다. 외국인의 선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달렸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궤적이 똑같아요. 파란색이 치수고 여기 오렌지색이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니까요. 선물 던지면 여지없이 빠지고 땡기면 올라옵니다. 이러한 수급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초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게임 등은 조금 주춤해요. 2차전지 소재단 LNF, 에코프로 BM 아직 완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게임도 위메이드도 초강세가 좀 무너지면서 처지는 상황 그리고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처지고 있죠. 게임빌 게임빌은 아직까지는 추세 살아있습니다만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쪽도 보면 잘 가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잘 갑니다만 맥스트와 같은 종목 자이언트 스텝 소닉 시스템 이런 종목들 다 추세가 좀 무너지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만 조정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도 흔들리죠. 엔터도 조정을 제법 받았습니다. 하이브 BTS 멤버들 한 100억가량 차익실현 나왔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JYP도 추세 좀 무너지고 있고요. SM 11% 반등했습니다만 추세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엔터 메타버스 게임이 흔들흔들하고 뭐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기전자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삼성전자 7만원대 초강력 매수 의견 이후에 7만원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박스꾼 매매 잘 트레이딩 했다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도만 수익이 상당히 나는 7만원과 7만 5천원 인근에 박스꾼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초강력 매수 의견 제시한 거 삼성전자 상당히 주요했다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초강력 매수 해두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여기 정도에서 박스꾼을 이루고 있다면 SK하이닉스는 한 단계 더 레벨 업해서 박스꾼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관 내고인 매수세도 삼성전자보다는 그죠?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상황 그리고 TBI텍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그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발음 너무 굴렸습니까? 어쨌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LG 이노테이 또 초강세를 보였죠. 조금 조정은 받습니다만 이런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게 변화가 감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시장은 저쪽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그죠? NFT 메타버스 이런 엔터 이런 쪽에 강세 2차전지 이런 쪽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슬슬슬슬 수납매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이 포착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요. 추세 상승추세 있는 종목을 상승추세 초입에 반드시 관심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너무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요.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너무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조정받기 마련이니까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조정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깐요. 강하게 오른 종목이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조정 받을 때는 일부 차이쉬는 했다가 다시 반동권에서 재매수 전략 취하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iTEC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 보시라. 이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과연 시장이 3050원까지 강하게 반등 박스컨 상단까지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2900원을 훼손하려는 조정이 나올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국면들을 보여주고 급변동하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관망하는 자세 아직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내년 쯤 부터는 또 다시 아침 방송 재개하고 조금 더 방송 확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 이전에는 조금 저도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두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uh